그 우산도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. 우산? 우산이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뭘. 아니야. 그건 최고급 양피지와 대넷으로 만든 한정판이야. 되게 비싼 거였는데. 그걸 왜 그 여자가 가지고 있지? 왜?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. 우산? 그 우산은 지금 나한테 없어.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. 뭐 어디서 누구한테 줬지요? 일부러 준 건 아니야. 야 니가 특별히 사준 건데 미안하다. 미안할 거 없고. 그거 여자한테 줬지요. 여자한테 준 건 맞는데. 너무 화내지 마라. 아이고 화를 왜 내유. 어떤 여자한테 줬지요? 응? 말을 좀 해봐유 답답하네. 어떤 여자냐고요. 무덕이? 무덕아.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지. 유리 지금. 내 얼굴 하얗게 질렸네 지금. 너는 무슨 바람난 남편 잡돌이 하는 것도 아니고. 어떤 여자이유. 이런 건 옳지 않아. 응. 잘 봐. 유라. 혹시 그 우산. 눈이 안 보이는 여자한테 줬어? 그걸 어떻게 알았어? 혹시 그게. 전에 니가 만났던 소희야? 맞아. 내가 그 애한테 줬어. 그게 왜? 오늘 진요원에서. 살아 돌아온 진부연을 봤어요. 눈이 안 보이는 뒤. 지팡이 대신 우산을 짚고 있었슈. 그게 그 우산이라고? 응. 얘들아. 얘들아. 들었어? 초현 아가씨 언니를 찾았대. 진부연을 찾았대. 왜 그래? 어? 뭐야? 분위기가 왜 이래?